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중과학 전문가 우주현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평가 업무의고사가 치러 오셨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하지만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쥐어 짜내셔야 돼요. 지금껏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힘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평가 업무의고사 이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문항 해설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학습 방향 잠깐 설명드리고 문항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 난이도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난해 수능도 그렇게 얽게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해 6월, 9월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 6월 모평 이 시험들은 워낙에 쉽게 출제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조금은 더 생각해야 될 것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아, 또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난해 입시에서의 어떤 지구과학 2 심화선택인 2과목의 어떤 선택과목 입시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 전에 이제 출제되던 문제 난이도랑 견주어 본다면 상당히 쉬운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최근 나오던 문제처럼 진짜 마냥 대책 없이 쉬운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못 풀만한 문제가 있냐? 전혀 아니에요. 나름 생소한 자료가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질문 자체를 좀 평행하게 구성을 하거나 아주 깊게 파고드는 질문을 굳이 하고 있진 않고 과거 기출 문제를 풀 때 적용시켰던 개념 깊게 파고들진 않아도 그들의 일부를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아주 막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문제도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함정형 문항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해가? 앞쪽에 1, 2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쳐다보면 바로 답 나오는 수준 그리고 후반부 문제들도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딱 떠오르지는 않아도 하나하나 읽고 적용시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고 난감한 상황이 아주 많이 펼쳐지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근데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문제 난이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시죠? 이게 반복 학습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 내용들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치? 특히 지구과학 초반 범위에서의 어떤 암교소들 이거 정말 쉽게 증발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챙겨봐야 될 테고 그리고 계산 문제 그리고 어떤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라든가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개념을 적용시키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6월 모평과 비교한다면 6, 7단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제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두드러지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15번 같은 경우 12번 같은 경우도 그림 자료가 이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15번은 좀 입체감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어지는 해설 강의 잘 들어주세요. 문제 풀 때 적용시키는 건 다 똑같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행성의 운동과 관련돼서 출제된 문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8번, 17번, 18번. 그렇지. 그나마 17번이 천구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의 값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지구 자전에 의한 천구의 회전 그에 따른 별의 고도 변화 정도를 파악해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1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차분히 떠올리기만 해도 답 찾는 게 또 가능하기도 해요. 오케이? 학습 상태에 따라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 많이 어렵진 않았다. 음. 그래요. 근데 시험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점수가 조금 덜 나온 분들 또는 평소보다 점수가 안 나온 분들 어. 문제 쉽다 쉽다 하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제가 그 맘 알아요. 알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거짓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겠다고 해드리겠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난도로 빡빡하게 출제된 시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점수가 좀 적게 나왔고 안 풀렸거나 몰랐던 문제가 많았다는 건 분명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점수에 너무 연연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아 내가 이제 이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체크했으니까 어? 이제 그 부분들을 빨리 채워나가는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실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의도의 시험이기도 하니까 이 점 알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개념과 기출분석 응? 이건 누가 뭐래도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해설강의 이제 꼼꼼하게 보시면서 다 배웠던 내용으로 출제된 문제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때 여러분들도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공감이 되어야 해요. 아 이게 전혀 색다른 게 아니구나. 다 이렇게 나왔던 거구나. 근데 이런 질문은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해설강을 통해서 잘 챙겨가시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의 점수 현재 실력이긴 해. 어떻게 본다면. 근데 뭐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워낙 당일 컨디션.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 때 앞쪽 시간에서 시험을 잘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후반부 시험에서의 어떤 컨디션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생각하고 고민도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점수는 지금의 실력일 수 있겠으나 수능 점수는 그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정리하면 지금의 점수에 상처받거나 들뜨거나 어우 선생님 이 정도는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잘하셨는데 너무 들뜨거나 거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겠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진지하고 진중하게 개념학습, 개념 반복 그리고 기출분석에 대한 어떤 반복학습 충분히 잘 따라오시면서 실전문제라든가 우리 지구과학투드 파이널 강좌랑 5주모의고사 이전 년도 버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그 강좌를 활용해서 마무리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평가원모의고사, 9월 평가원모의고사 평가원모의고사 해설강의 열심히 듣고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해설강의가 업로드된 이후에 며칠 내로 여러분들 문항분석자료, 해설지도 우리 메가스터디 학습자료실 저희 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테고 우리 오즈지구과 카페에도 해설지, 분석자료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학습에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힘내서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해설강의 끝까지 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평 여기까지 하고 해설강의 이어가도록 하죠.